기승전 민희진입니다. 모 회사인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대표죠. 어도회 대표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옷차림 거기서 사용했던 화법 그리고 당시 마셨던 물 심지어는 사용했던 이모티콘 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신드롬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은영 씨도 초록색 스트라이프 입으셨어요. 제가 진짜 색만 다는데. 좀 신기한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러면 대부분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데 모자 눌러쓰고 편하게 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옷차림이 일단 굉장히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모든 연예계 이슈를 민희진 대표가 다 잡아먹었다라고 저희 기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민희진 대표의 옷차림부터 살펴볼게요. 기자회견장에 LA 다저스팀 로고가 박힌 이 파란색 야구모자를 쓰고요. 초록색 스트라이프 맨투맨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이 티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룩 자체가 일명 민희진 회견 룩이라고 인터넷 상에서 불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온라인상에 민희진 옷 완판 저 옷 도대체 어디 거냐. 내가 옷 사려고 좀 뒤늦게 들어가 봤더니 다 품절이다 라면서 글들이 올라온 건데요. 일명 이 민희진 회견 룩은요. 기자회견 다음날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민희진 씨가 일명 유진 씨의 어머니로 유명해요. 왜냐면 유진 씨를 다 이제 내가 뭐 길렀다, 내가 픽업했다, 내가 다 컨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 이 컴백 티저 이미지에서 멤버 민희진 씨가 입은 복장이 민희진 씨가 입은 회견 룩과 거의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또 무릎을 치는 거죠. 전날 이렇게 관심이 쏠릴 걸 알고 혹시 빅픽처를 그려서 이렇게 또 비슷한 옷을 입고 나갔 거 아니냐. 컴백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하려고 일부러 홍보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면서 정말 유진 씨를 사랑하는 민희진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글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저 파란 모자가 집에 있거든요. 요즘 저 모자를 못 써요. 보는 사람마다 어? 미니진 모자? 미니진 모자. 그래서 저 모자를 못 씁니다. 유진뿐이 아니시네요. 요즘에 어? 미니진 모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완판이 될 만큼 팔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미니진 룩이 완판된 데 이어서 미니진 대표의 모습과 또 뭐 어룩이 담긴 티셔츠까지 나왔어요? 아 초록색 이 티셔츠, 줄무늬 티셔츠의 완판. 이 품절 사태를 딱 노린?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그거 못 사면 이거 사세요 분위기에요. 지금 뭐냐면 검정색 티셔츠가 하나 발매가 됐는데 이 티셔츠에 지금 보시면 영어 묶어가 써있는데 위에 맨 위에 All eyes on me는 이게 래퍼의 앨범 제목이에요. 1994년 사망한 래퍼의 앨범 제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때 2시간 넘는 가장 긴 랩을 들었다. 이 대중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눈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미니진에게 쏠렸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런 어떤 래퍼의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 저기 2맨이 이거는 2가 아니라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거기 보면 저기 이제 먼저씨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 그런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 거고 또 그 밑에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코 안에는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거예요. SNS 메신저 화면 캡처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식으로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이 문구가 이렇게 새겨진, 인쇄된 저 또 티셔츠가 나왔는데 저것도 뭐 완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문구 진짜 찰떡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니진은 웬만한 스타나 유튜버를 넘어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